2021년 7월 중순,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오늘의 워킹투어를 시작합니다. 당산철교와 여의도 사이 한강공원 강변길입니다. 뒤로 당산철교가 보입니다. 여의도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강건너 마포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사강대교가 보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와 마포구를 잇는 사강대교를 걸으면서 마포대교의 하늘과 물아래를 감상하겠습니다. 사강대교로 들어섭니다. 드디어 마포대교와 마주합니다. 마포대교 물아래 물비늘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물아래 햇살을 비추던 태양이 마포대교 위로 높이 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마포대교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서강대교의 모습입니다 이 밤섬은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한강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1968년 섬 전체가 폭바되었습니다 사라졌던 밤섬은 수면 아래 안반층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십년만에 새로운 밤섬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강 북쪽 강변북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워킹투어를 마치겠습니다 한강둑을 만드시킵니다 한강둑을 만드시킵니다 한강둑을 만드시킵니다 한강둑을 만드시키는 이유